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짧은 단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네, 김성금 작가님의 꽃진자리 꽃찾기라는 단편 소설집 중에 봄나들이라는 단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살며시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봄나들이 자동차는 파도 속에 한없이 유린당하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 차창의 얼음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려 서거나 한 차례씩 날아오르는 흙먼지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높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듯 내 마음이 한없이 침몰한다. 차창 너머 나무들이 거대한 바람에 파도를 치고 있는 듯 보인다.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산이 통째로 와르르 쏟아져내릴 것만 같다. 길가에 차를 세웠다. 영민은 아기 보조의자에 누워있다. 꿈을 꾸는지 싱긋이 웃고 있다. 길가의 가로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색의 튼살을 하고 있었다. 바지도 류마티스를 앓는 손가락처럼 툭툭 붉어져 있었다. 지금 나뭇가지들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더냐 싶게 연녹의 잎사귀를 방정맞게 흔들어대고 있다. 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영민을 얻기 전 나의 마음도 저 플라타너스의 마른 겉껍질처럼 볼상산업계에 뒤틀어져 있었다. 영민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내 마음에 새순이 돋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잠든 영민을 조심스럽게 안고 기저귀 가방을 어깨에 메었다. 영민이 깰세라 차문을 살그머니 닫았다. 비탈을 오르는데 목에 두른 스카프가 땀에 촉촉하게 젖는다. 비탈 양쪽에 빽빽하게 늘어선 나무들이 온통 연두빛 잎사귀를 흔들어댄다. 끈끈하게 젖은 목돌미에 감겨드는 바람이 청량하다. 산림욕장 입구라는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떠오르는 숲속이다. 조금 걸어들어가자 명상의 숲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나무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있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앉아있다. 누워서 잠이 든 사람도 있다. 영민을 벤치에 니고 앉았다. 등 뒤로 손수건을 넣어 땀을 닦았다.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뒷목을 간지리고 지나간다. 벤치에 애벌레가 하나 툭 떨어졌다. 어디서 벌레가 떨어졌을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위로 올렸다. 초록 숲 사이로 구멍이 뚫린 듯 언뜻언뜻 파란 하늘이 보인다. 어렸을 때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났다. 하얀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여러 형상을 만들곤 했었다. 양떼도 되었다가 새털도 되었다. 비늘 모양이 되기도 했다. 자연시간에 배웠던 구름의 이름을 불러보며 아득히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해 꿈을 꿨었다.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금방 떨어졌던 벌레의 생각이 미쳤다. 아니나 다를까 연두색 애벌레는 영민 쪽으로 꼬물거리며 기어간다. 혹시 물기라도 할까봐 나는 손가락으로 벌레를 툭 쳤다. 애벌레는 갑자기 죽은 척하고 꿈쩍도 않는다. 등 색깔도 변해 갈색이 되었다. 또한 뻣뻣하게 굳어서 영락없이 동강난 나뭇가지 영상이다. 벌레들도 자기 생존을 위해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여 방어를 한다. 나는 벌레의 처절한 모습에 코끝이 찌르르해졌다. 나는 작년에 이상하게 허전하고 쓸쓸함에 시달렸다. 요즘 병명으로는 그것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나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고등학교 1,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들은 내 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온 몸에 맥이 떨어지고 손가락 사이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있었다. 문화센터다, 봉사활동이다, 등산반이다 해가며 여러 군데 소속되어 몸을 바쁘게 내돌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앉으면 또다시 외로움이 내 온몸을 휩싸 안았다. 차차로 의욕도 상실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영화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 중 보람이 있었다. 아기들에게 목욕을 해주는 일이었다. 아기들의 몸을 씻기는 일은 땀이 줄줄 흐를 지경으로 힘이 들었다. 하지만 아기들의 몸을 만질 때 포만감도 느껴졌고 행복했다. 남편은 1년이면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보냈다. 아휴, 매일 얼굴 부딪히는 일이 뭐 좋은 줄 아니? 고문이 따로 없지. 네 팔자가 상팔자여. 친구들은 위로랍시고 그렇게들 내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에는 그립고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에는 서너 번씩 국제전화를 하던 남편도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하루 온종일 남편 생각만 했었는데 서서히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름다운 보석이며 비싼 향수 따위를 사온다. 처음에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도 점차로 시들해졌고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팽이처럼 돌리고 있었다.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만 서로가 부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함께 있을 때에도 애틋함보다는 서걱거릴 때가 많았다. 팽팽하게 돌던 팽이들이 맞부딪히듯이 서로의 생각이 빙퉁그러지곤 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친구도 만나고 애들 학교에도 쫓아다녀. 심심하고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마음을 가득 맴돌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 형태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은 물수제비를 여러 번 얻어맞은 호수처럼 얼얼하기만 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다. 내가 봉사하고 있는 데서 조건만 맞으면 입양도 된대. 아기를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된대. 나라에서 아이 우유가, 병원비, 양육비, 등록금 다 대준다는데? 한 번 키워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애원했던 게 1년 전이었다. 난 애들 싫어. 우리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나는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신혼 초에 남편은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였다. 가난하던 신혼 시절로 남편의 모습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다. 신혼 초, 퇴근할 때마다 남편은 한박 웃음을 웃으며 들어왔다. 밖에서 듣고 온 음단패설을 들려주기도 하고 스스로 우스운 얘기를 만들어서 들려주곤 했었다. 어느 날은 예쁜 원피스가 여러 벌 인쇄되어 있는 팜플렛을 내밀었다. 자기, 여기서 하나만 골라봐. 어머, 진짜 옷 한 벌 사주는 거야? 갑자기 웬일이지? 복권이라도 맞은 거야? 나는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었다. 그때는 정말 변변한 외출복이 하나 없을 때였으니까 한참 고르다가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역시 우리 마누라는 감각이 뛰어나. 잠깐만 기다려. 양복도 벗지 않은 채 남편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 눈 감아봐. 손바닥에 무언가 얹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살그머니 떴다. 이게 뭐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소리를 질렀다. 이 다음에 돈 벌면 진짜 옷을 사줄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만족해. 어머, 몰라. 나는 달아오른 얼굴로 손바닥에 얹힌 종이 원피스를 바라보았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입가에 웃음이 감돈다. 나는 그때가 그리웠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제 너무 바빠져 얼굴도 보기 힘든 남편을 혼자서 그리워한다. 남편은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인지 유난히 아기들을 못 견뎌했다. 새벽녁에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덩달아 짜증을 내었다. 아우, 시끄러워. 저 녀석 밖에다 내놓고 문 닫아버려. 나는 너무 기가 막혀 딸아이를 안고 마루로 나와서 눈물을 찔금거렸다. 딸아이는 업고 있을 때에만 잠이 들었다. 요에 내려놓는 기생만 있으면 자지러들었다. 울기 시작하면 밤을 새는 터라 할 수 없이 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잠을 자곤 했었다. 영민은 처음에 순한 듯 하더니 백일이 지나면서부터 제 누나들과 비슷해졌다. 이제 사십대 중반이 된 나는 종종 허리가 아파서 절절 메었다. 영민을 업고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남편이 영민을 쑥 빼어가곤 했다. 당신도 이제 늙었나 보네. 애를 다 이뻐하고. 딸들 키울 때는 당신이 얼마나 야속했다고. 엊그제 영민의 돌잔치를 했다. 뷔페 식당에서 돌상을 차리고 친척, 친지들을 다 불렀다. 예전에 딸아이들은 사진관에서 돌사진을 찍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었다. 영민은 간신히 한 걸음을 떼어놓다가는 주저앉았다. 아, 그놈. 지애비 닮아서 늦대는구나. 어머, 얘 좀 봐. 여기에 가마가 있네. 어떻게 그것까지 닮았다니. 시 이모가 영민의 이마를 만지며 웃었다. 아, 지애비가 쌍가마에다 앞쪽에도 가마가 하나 있잖수. 큰 딸애가 둘둘 말린 머리카락을 들추며 깔깔 웃는다. 어머, 진짜네. 너 옵션으로 가마 하나 더 달고 나왔니? 혹시라도 딸애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다. 친척들까지도 내가 늦둥이를 낳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시 이모의 목소리에 갑자기 사례가 들렸다. 숨통이 조여왔다. 딸애가 물을 들고 뛰어왔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다. 그런데 형내도 딸만 셋이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며 시숙이 정관수술을 했다. 나도 작년 봄 임신이 되었을 때 양수 검사를 했었다. 딸이라는 말에 애를 지웠고 그때 아예 복강경 수술까지 해버렸다. 그러고 나니 아들에 대한 미련이 말끔히 사라졌었다. 조상님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아버지 제사 때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눈물을 보였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그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다. 친정 어머니는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적마다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곤 했었다. 내 어렸을 적 별명은 놈새였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을 낳으려고 상스럽게 지은 별명이란 건 느낌으로 알았다.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어렸을 때 한 동네 살던 어른을 만났다. 어머 너 놈새구나. 아줌마 아직도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요 이름 놔두고. 어머머 나줌마 그런데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는 아들을 낳겠다며 딸 애들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지었다. 진짜 섭섭하다는 뜻의 진섭이 이제 더 이상 딸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숙이니 말자라는 이름들. 나는 칠공주집 막내였다. 내 별명 덕분이었을까.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낳았다. 큰언니가 시집을 가서 조카를 낳을 때 어머니도 동생을 낳았다. 사실 그 아이가 말년에 어머니를 기쁘게는 해주었다. 하지만 부모가 다 돌아가도록 자리를 잡지 못해 아직도 누나들이 뒷바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노인들은 아들이 최고라는 것이었다. 시 이모의 가마 얘기를 들은 이후 사례가 들려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후부터 돌잔치를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영민에 관해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고 지나간 날들의 필름을 돌리고 또 돌리고 있다. 영민이 남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서 생각의 가닥을 잡으니 정말 모든 일들이 기이하게 딱딱 들어맞았다. 안양으로 이사오던 날이었다. 짐을 얼추 다 나르고 앉았는데 앞집 여자가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얼굴을 빼꼼히 들이밀었다. 아,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여자는 갑자기 영민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 너 똥이를 드셨네. 사실 요즘은 흉이 아니죠. 아주 아빠랑 붕어빵이네요. 여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던 차에 어색한 자리를 모면하려고 말문을 열었던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민망스러워 손바닥을 마주 비볐다. 큰 집에서 영민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눈살을 지푸렸다. 공부해야 하는데 아이가 빽빽 울어대서 시끄럽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키워야 돼. 너희 둘 다 시집가고 나면 엄마가 쓸쓸해서 어떻게 살겠니? 얘가 너희들보다 나을 거다. 큰 동서는 아기를 대뜸 내 품에 안겨주었다. 큰 동서가 아들 욕심을 얼마나 냈었는데 선뜻 내게 보내주는 걸까.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아기가 무슨 사연이 있는 아기는 아닐까 하고. 그러는 형님은요. 사실 큰 집에서 아들은 더 필요하죠. 나는 동서의 의중을 떠보았다. 사실 내가 키워볼까 하고 욕심이 났었지.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자네가 더 젊으니 나을 거 같아서. 아기는 똘망해 보였다. 남편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코를 눌러보았다. 아기가 까르르 소리내어 웃었다. 야, 그 놈. 장군감이네. 우리가 키웁시다. 남들은 강아지도 잘 기르던데. 사람이니 강아지보다야 훨씬 낫겠지. 이는? 애를 어디다 비교해요. 당신은 아기 싫다면서요. 남편은 머쓱한지 어깨를 으쓱하고는 뒤로 물러섰다. 참, 그런데 아기 이름은 뭐라고 하죠? 응, 영민이. 우리가 그렇게 지워봤는데. 큰 동서는 손가락을 펴서 붉어진 얼굴에 대고 부채질을 하였다. 좋은데요? 영민아, 내가 네 엄마다. 행복했다. 아기의 뽀얀 피부, 긴 속눈썹, 아기의 살래음이 나의 피폐해진 정소를 되살려주었다. 얼마 키우지도 않았는데 정이라는 게 참 무섭네. 큰 동서의 눈 언저리가 축축해졌다. 큰 형 내외는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부랴부랴 자리를 떴다. 그날부터 집 안에는 아기 향기가 감돌았다. 아기 붓냄새, 아기 젖 비린내. 목욕시키랴, 잠재우랴, 기저귀 갈아주랴, 우유 먹이랴, 한갈 틈이 없었다. 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긴긴 시간을 버거워했던 나는 정말 살맛이 났다. 신혼때로 다시 돌아간 듯했다. 남편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오늘은 영민이가 몸을 뒤집으려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용을 썼어요. 우리 딸 둘 키울 때 생각이 났어요. 밤늦게 지쳐 돌아온 딸들도 아기 방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나는 수다스러울 정도로 영민의 하루 일거에 대해 떠벌렸다. 남편은 꼼지락거리는 영민의 발가락을 이빨로 잘근잘근 물어대곤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이뻐하는가 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영민이 돌 때 시이모가 했던 말이 가슴에 얹혀 가끔씩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남들에게 입양했다는 게 들켰세라 십 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했다. 누군가가 묻는다면 무엇이 닮았다고 할까 내심 걱정했었다. 발가락이 닮았다고 할까 아니면 코 그렇게 생각을 몰아가다 보면 정말 닮은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시이모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 국내에 있을 동안 남편은 정시에 퇴근했다. 그리고 영민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찾아졌다. 어느 날인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안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기척이 없다. 영민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위에 누웠는데 혹시 잠버릇이 고약해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을까 염려되었다. 안방 문을 펄컥 열었다. 남편은 영민의 배에 입을 대고 푸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민은 눈가에 눈물을 매단 채 까르르 웃고 있었다. 어머 별일이네. 애들 한 번도 안아주는 꼴을 못 봤는데. 애가 울어서 달랬지. 남편은 나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부리나케 화장실로 들어갔다. 작년 남편은 나를 외로움에 극질하고 몰아댔었다. 열흘씩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가방은 현관에 팽개치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면서 가방에서 선물을 풀어놓았다. 문득 그 모든 상황들이 의심이 갔다. 남편은 매일 속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출장을 가면 속옷을 열 벌씩 가지고 갔다. 속옷을 입고 난 뒤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뭉쳐가지고 돌아왔었다. 언젠가는 출장이 이틀 연장되었다고 현지에서 속옷을 두 장 더 사가지고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깔끔을 떨던 사람이 작년에는 속옷을 그대로 가져왔다. 공기가 좋아서 며칠씩 입어도 되더라고 했다. 그때 나는 그저 빨래가 줄어든 것만 좋아라 했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의 선물 역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 같지도 않은 선물로 기가 막히게 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물도 세련되었다. 남편이 나이가 들더니 여자인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옆에서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언젠가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양복을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여자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긴 머리에 탤런트 뺨치게 예쁜 얼굴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고민에 휩싸였다. 퇴근해 돌아온 남편을 닥달했다. 이 여자 누구야? 당신 혹시...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너터로 숨을 웃었다. 이 사람 그렇게 자신이 없나? 얘는 미국에 있는 육촌 동생이야. 이번에 만났지.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니까. 나는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가슴을 가볍게 꼬집었다. 어떻게 내게 그렇듯 태연스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벌레들이 스스로 허물을 벗고 매미나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허물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란다. 각자의 허물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갈 게다. 홀로 허물 속에 갇혀 산다는 건 성장을 멈춘 거나 다름없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공감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이런 부딪힘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만 싶다. 영민을 안아 일으켰다.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50미터만 가면 된다. 그리고 저 고아온 쓰레기통 뒤에 슬쩍 놓고 도망치면 된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힘들다. 이제 지방 곳곳에 영민이 존재했었다는 흔적들을 없애야 한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나비 모빌, 유모차, 보행기, 아기 서랍장, 그 많은 옷들, 목욕탕에 남아 있는 아기 비누, 오일, 목욕통, 영민이 아팠을 때 밤새워 울었던 기억까지 없애야 한다. 영민이 가성 콜레라에 걸렸었다. 설사를 계속하며 토하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자 아이가 몇 시간 사이 축 늘어졌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듯이 말했다. 뇌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이의 등을 새우처럼 구부려놓고 척수를 뽑을 때는 내 몸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마음이 아팠다. 입원에 있는 동안 내가 잠깐 화장실방 가도 기운이 빠진 신 목소리로 꺽꺽 울던 영민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자 가슴이 콱 메어왔다.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연두빛 애벌레 한 마리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벌레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거대한 존재인 인간의 발에 밟혀 널린 그들의 푸르스름한 몸뚱이가 바닥에 질비하다. 나무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이지 그들은 왜 바닥으로 내려와서 기어다니고 싶은 거지. 인간도 어쩌면 벌레와 같이 더 큰 존재에 의해 밟히기도 하고 건져 올려지기도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머 징그러워라. 젊은 연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내 옆을 지나가다가 여자가 빽 소리를 질러댔다. 거미줄에 묶여 끌려가는 애벌레는 살아보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파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 그것은 징그러운 꿈틀거림일 뿐이었다. 대롱대롱 매달린 애벌레를 젊은 청년이 걷어내어서 발로 꾹 밟는다. 연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형체도 없이 물기만 조금 남아있다.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젊은이를 향해 중년 사내가 혀를 찼다. 저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미물을 밟아 죽이는 자기들이 더 징그럽구먼. 사내는 바닥에서 마른 삭정이를 하나 주워들고는 벌레들을 일일이 떠다가 풀숲에 던져주고 있었다. 여보, 빨리 내려갑시다. 이러다가 해가 지겠어요. 여자가 조바심을 내며 서 있다. 이놈들이 마음에 가로벌려서 산을 내려갈 수가 없구먼. 한 놈이라도 살려야지. 아, 이놈이. 이 다음에 호랑나비가 될지도 모르잖아. 남자의 말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넣는다. 나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섰다. 내가 더 징그러운 인간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민은 나를 믿고 푸푸 소리까지 내가며 깊이 잠들어 있다. 오늘 아침 낮절에 큰댁에 전화했던 일이 새삼 후회스러웠다. 형님, 뭐 좀 여쭤볼게요. 영민이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영화원인가요? 아니면 산부인과인가요? 새삼스럽게 그건 왜? 그냥요. 업동이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렇다면 형님이 키울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무슨 물건인가? 벌써 정이 다 들어서 자네가 엄마인 줄 아는데.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쩌겠는가, 핏줄인걸. 그게 무슨... 아이쿠, 아닐세. 아휴, 내가 헛말이 나왔구먼.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죠? 애가 커갈수록 남편 복사판이에요. 애들을 귀찮아하는 남편이 영민이라면 물고 빨아요. 영민이 남편 애 맞죠? 아휴, 그런데 영민 엄마는 지금은 죽고 없구먼.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따라다니던 통역사라던데. 그럼 미스강? 봄에 교통상호를 당했어요. 그때 나도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남편은 상주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었다. 밤새 일할 사람이 없으니 나더러 먼저 들어가라고 등을 떠빌었다. 상청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이 무척 낯이 익었다. 어디서 봤더라? 내가 내 기억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안기로 했었다. 젊은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깨름찍해서 남편이 등 떠밀 때 못 이기는 척하며 집에 돌아왔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바로 남편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큰동서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침몰시켰던 강영민은 민우가 출장 갈 때마다 함께 다니던 동시 통역사였다. 영민은 자유분방한 편이었고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을 섞었단다. 그런데 느닷없이 영민은 임신을 했다며 민우에게 통고해온 것이다. 민우는 영민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사정했다. 그저 출장 중에 몇 번 관계를 갖고 냈었는데 뒷처리를 깨끗이 하지 못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어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돈을 쥐어주며 강곡히 부탁을 해도 그녀는 듣지 않고 잠적해버렸다. 그리고는 반년이나 지난 뒤에 아들을 낳았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자 민우는 아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들 모르게 사무실 근처에 전세를 얻어주었단다. 영미의 어머니에게 산모 수발을 부탁했단다. 영미의 어머니는 같이 죽자며 한동안 그들을 괴롭혔단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를 키 쓰고 공부시킨 줄 알아? 장모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민우는 영미의 어머니에게 삼천만 원을 쥐어주었다. 영미의 어머니는 그 후 거의 매일 들러 아이를 잘 키워주었고 산모도 잘 거두었다. 아이 낳은 지 두 달. 영미가 밤에 갑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영미는 퇴근 차량에 치어 즉사했다. 무엇이 쉬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자살을 택한 걸까? 아직도 그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영미의 어머니도 아이를 잘 키우라고 부탁하고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러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민우는 고민을 하다가 비밀리에 큰형수를 찾아갔다. 우선 큰형수에게 아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안양으로 이사를 하려고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어쩐지 입양 이야기를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사람이 강아지도 키우는데 어쩐이 하면서 순순히 아이를 받아들이더라니. 전후 사정이 그랬어. 이사식에 맞춰 우리가 영민이를 데려가기로 미리 입을 맞췄던 거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수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내 비명소리에 놀라 영민이 울어재켰다. 입술이 새파랗게 죽으며 꼴가닥 넘어가는 저 모습. 딸애들의 어렸을 때랑 똑같다. 나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자동차에 올랐다. 아파트를 벗어나 무작정 달렸다. 안 돼. 난 이 아이 키울 수 없어. 그들은 교활하게도 아이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내게 자상했던 남편의 애정과 손길들. 영민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차 유리를 내리고 고아원을 묻는 내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왔다. 유원지 숲 속에 고아원이 있다고 누군가 가르쳐 주었다. 고아원 입구에다 아이를 버리고 비타를 달려 내려가 자동차를 타고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달리 고아원 입구가 보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태까지의 일들을 떠올리며 벤치에 앉아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오가는 사람들이 나와 영민을 흘끄물큼 보면서 지나갔다. 가까이 다가와 영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다. 어머, 아기 좀 봐. 잠든 모습이 천사 같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겸연쩍게 웃었다. 그리고 정말 천사처럼 잠든 영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말 끔찍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지? 나는 속으로 몇 번인가 외쳤던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영민이 보수수 눈을 떴다. 영민의 기척에 나는 내 마음을 들킨 듯 깜짝 놀랐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다. 엄마, 엄마. 영민의 맑은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동자 안에 초록 숲이 물기를 머금고 일렁였다. 그리고 내 얼굴이 수면에 비친 듯 흔들렸다. 눈물이 떨어져 영민의 긴 속눈썹을 적셨다. 영민은 진저리를 치며 눈을 깜빡였다. 영민의 눈동자는 연둣빛 봄을 고요하게 담고 반짝였다. 네, 이렇게 김성금 작가님의 단편집 중에 봄나들이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자, 열린 결말인데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방구님들은 어떤 결말이 지어질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소통해 보실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